안녕하세요 차원이다 랜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 쿠페 클럽맨 헨튼 모델이구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정록일 11년 8월에 등록해주신 2012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구요 주행거리는 10만6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전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맨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탁탁하시면 루프 가루파 들어가있구요 네 썬루프도 들어가있구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쪽 스톤칩 아주 살짝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구요 다음으로 폰넷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스톤칩 살짝살짝 친하지 않을정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구요 그 밑으로 범퍼도 쭉 확인해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는 것도 카메라에 담아드렸습니다 10년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손상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앞쪽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재료로 맞췄구요 네 앞쪽 7.7형으로 95% 이상 남은 10분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없네요 더 쭉쭉 살펴보시면 네 스크래치 전혀 없구요 몸폭은 아주 살짝씩 보이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열밀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습니다 뒤쪽도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구요 네 뒤쪽 6.25로 70%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구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구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스크래치 크랙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부속품 보관 중이구요 트렁크 실내 공간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구요 이열 폴딩도 가능한 점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구요 이열밀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살짝살짝씩 있네요 도어도 쭉 살펴보시면 이곳에 묵고 붓터치 살짝씩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머지는 컨디션 네 양호하구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구요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보시면요 네 뒤에 2열 공간 또한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매우 좋구요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구요 위쪽 보실게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로 2열 공간 또한 매우 시원한 개방감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제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실내 탑승 했구요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106,529km 주행했구요 옆쪽 보시면 경고등 또한 접림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구요 네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구요 옆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선루프로 개방감 좋게 되어 있구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네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구요 아래 보시면 오토 에어컨 탑승 되어있구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창문 조절 버튼 들어가 있구요 쭉 보시다가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구요 엔진 쪽 쭉 보실게요 네 엔진 쪽 쭉 보셨는데 외관상 루이 없구요 냉각수 접촉량 아래쪽에 있는데요 고충하셔서 운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장 검사 내 성능 기록뿐 보고 올게요 하부장 검사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구요 그 앞으로 현관장치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구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 보시면 누유 전혀 없구요 그 옆으로 엔진도 보시면 누유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구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네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구요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윤이구요 하부장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미니 쿠페 클럽맨 헨튼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전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상호 차량이었습니다 네 외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있는거 확인했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구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2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